현상에 따라서, 펫은 사람의 파트너입니다. 犬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. 개새끼들 여기요! 여기는 동붓병원 도크데이즈 만기 3개월 남았죠?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요. 건물주에 갑자기 오발 사과하시는 게 좋겠네요. 히키 꼬모꼬모는 인간과 犬た지가集하는 곳 안녕 지휘야? 여기가 지휘 방이야 할머니, 괜찮으세요? 완다도 나한테는 목숨만큼 소중한 애라고 우리 원다,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. 이눈타치니 미치빅가れた 야, 너 왜 나한테 와? 글전의 대하이도 기색의 메그리아이 하나만 재워지면 안 될까요? 네? 살아있는 건 귀한 거예요. 유한한 거니까 한국의 영향이 날라 한국의 영향이 날라 한국의 영향이 날라 飛び切り愛おしい物語 ドッグレイズ 君といつまでも